이처럼 TSMC와의 초미세공정 경쟁에서 승부수를 띄운 삼성전자가 내일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창사 이후 처음으로 매출이 7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산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삼성전자 3분기 실적, 구체적인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이 73조 원, 영업이익은 15조 원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사상 최대이고 영업이익은 메모리 반도체 호환기였던 지난 2018년 3분기 17조 5천억 원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반도체의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3조 원 늘어난 10조 원대 초반으로 예상이 돼서 전체 3분의 2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전자 부품 수요가 늘면서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단가가 오르고 생산 물량도 늘어서 삼박자가 어우러졌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이 고점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후로는 주춤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PC와 모바일 그리고 서버용 반도체 주문량 감소가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오늘 보고서를 내고 올 4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 반도체 수요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에게 들어보시죠. 코로나 영향이 줄어들면서 4분기에는 반도체 제품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도체 사이클에 둔감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신기술 개발이 중요한데 삼성의 내년 3나노 등의 미세 공정 삼성전자와 대만 TSMC의 초미세 공정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애플과 인텔도 반도체 자체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초미세 공정 패권을 잡는 게 관건이 될 텐데 삼성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기존 5나노 공정에 있어서는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세계 1위, 삼성이 세계 2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나노, 3나노 등 미래의 미세 공정 기술력에선 삼성이 더 앞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삼성이 2나노, 3나노 기술력을 앞세워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고객사를 선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은 초미세 공정 라인인 평택 공장 인력 재배치와 연구 또 사무동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계속 지켜봐야겠군요.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